12년간의 장대한 토트넘에서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며 해리 케인은 이제 독일의 명문 클럽 FC 바이든 미넨으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데뷔부터 12년간 한 팀에서만 뛴 그가 새로운 도전을 위해 토트넘을 떠나게 되면서 많은 축구 팬들이 그의 결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적 소식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손흥민 선수와의 브로맨스 때문입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에서의 시간 동안 뛰어난 파트너십을 선보이며 팬들에게 무수히 많은 감동과 환호를 선사했습니다. 해리 케인의 이적 결정 후 손흥민 선수는 그에게 따뜻한 작별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트넘 핫스퍼의 팬들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두 선수의 우정에 대한 많은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다양한 포럼에서는 팬들의 뜨거운 응원과 아쉬움이 넘치는 메시지들이 연이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결국 해리 케인의 이적은 단순히 축구 선수의 팀 이동이 아닌 두 스타 선수 간의 브로맨스와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얽힌 데다만 새로운 챕터의 시작입니다. FC 바이든 미넨에서의 해리 케인의 활약을 기대하는 동시에 토트넘 아스퍼에서의 손흥민의 미래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1년 젊은 선수로 토트넘 아스퍼의 일본팀에 합류한 해리 케인. 그의 출발은 비록 조용했지만 그 후로 그는 세계적인 축구계의 그 이름을 빛나게 하였습니다. 2023년까지 435경기에서 뛰며 눈부신 280골과 64도움이라는 통산 기록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로 그는 토트넘 아스퍼 역사상 최다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현역 선수 중 최다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록이 만들어진 데에는 해리 케인만의 노력뿐 아니라 그의 파트너로서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손흥민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은 8년간 해리 케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발은 프리미어리그의 득점왕 타이틀까지 가져올 만큼 빛나더군요. 그렇게 두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무려 47골을 함께 합작하며 놀라운 파트너십을 선보였습니다. 이 기록은 드로퍼와 램파드의 36골 기록을 11골이나 앞선 압도적인 성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두 선수의 콤비네이션은 단순히 토트넘의 팀 내에서의 파트너십을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도 이름을 남긴 전설적인 공격 듀오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활약은 그들의 뛰어난 능력뿐만이 아닌 그들의 팀워크와 파트너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매 경기마다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며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서로에게 최적의 패스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두 선수는 각각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의 활약은 축구팬들에게 많은 감동과 자부심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단순히 축구 경기에 스코어보드를 움직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노력과 팀워크 그리고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해리 케인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다른 팀으로의 이적을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영원히 토트넘 아스퍼와 프리미어리그의 역사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과 그가 만들어낸 부루의 기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팬들은 앞으로 그들의 활약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될까요? 아마도 무한한 가능성과 끊임없는 도전을 향한 그들의 열정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훌륭한 개인 능력만으로는 큰 성과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뛰어난 파트너와의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손흥민과 해리 케인, 이 두 선수의 조합은 프리미어리그에서 환상의 듀오로 불리며 팬들은 그들의 활약을 지켜보며 항상 흥분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함께 많은 경기를 치르며 힘든 시기에도 서로를 의지하며 팀을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관계는 축구팬들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으며 단순한 팀 동료를 넘어 진정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리 케인의 이적 소식이 알려지면서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들의 활약을 지켜본 지난 시간 동안 해리 케인과 손흥민은 각각 자신에게 있어 인생의 동료로 불리며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이에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에게도 아쉬움을 전하면서 해리 케인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형제여, 처음 만난 날부터 모든 순간이 즐거웠어. 환상적인 골, 기적같은 경기,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함께했던 너에게 고마워. 포트넘과 팬들에게 준 모든 것을 잊지 않을게. 새로운 도전에서도 행운을 빕니다. 라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함과 함께 미래에도 그들의 우정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리 케인 선수도 빠르게 응답하며 손흥민 선수의 메시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또한 그는 형제여, 너와의 모든 순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행운을 빈다는 댓글을 남기며 그들 사이에 특별한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많은 토트넘 팬들은 이러한 소통을 지켜보며 그들의 우정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두 선수에게 미래에도 계속된 성공을 바랐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런 메시지 교환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협력 그리고 팀워크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이적 뉴스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대부분의 팬들이 그를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밀러와 레반도프스키처럼 손흥민은 팀의 핵심이자 불가결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해리 케인의 이적이 결정되면서 많은 팬들이 두 선수 간의 관계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손흥민과 케인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으며 그들의 듀오는 수많은 경기에서 팬들의 눈물과 환호를 동반하였습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과의 조합을 통해 그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반대로 해리 케인도 손흥민의 빠른 움직임과 패스로 많은 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조합이었고 그래서 토트넘의 공격 라인에서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에는 끝이 있다는 말처럼 해리 케인의 이적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팬들은 두 선수의 파트너십이 끝나게 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과연 해리 케인 없이 어떻게 팀을 이끌 것인가? 그리고 해리 케인은 새로운 팀에서도 손흥민과 같은 호흡을 자랑할 수 있을까? 특히 해리 케인의 이적으로 인해 많은 팬들은 손흥민에게 큰 기대와 동시에 걱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해리 케인 없이도 토트넘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그가 혼자서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는 지금까지의 활약을 통해 그의 능력과 팬들에 대한 사랑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의 진심을 통해 팬들도 그에게 힘과 에너지를 줄 것입니다. 해리 케인과 손흥민 이 두 선수의 이름만 들어도 축구 팬들의 가슴은 뛰게 됩니다. 그들의 호흡은 완벽이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그저 경기장 내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경기장 밖에서의 그들의 우정은 팬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정말 이 두 선수는 전생의 부부가 아니었을까? 라며 농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사이는 특별합니다. 두 선수는 같은 팀에서 활약하며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두 선수가 분리될 수 있다는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 아쉬움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그들의 조합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적인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해리 케인 선수가 독일에서 커리어를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와 앨런 시어러의 기록에 도전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리 케인 선수가 토트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토트넘에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의 마음속에서는 두 선수가 다시 한번 그 뛰어난 호흡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